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어제 전화통화를 한 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파병으로 얻는 경험이 북한군 전체에 습득되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.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나라의 전략적 협의 추진을 위한 특사를 조만간 우리나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. 바로 이방접을 시작합니다. 전원 러시아 파병이므로 여러분의 메시아 유명한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제사실은 브레이전입니다. 제사실은 글에 주시는 유형을 도망간다. 제사실을 받는 thời 우크라이나 레이저입니다. 감사합니다.